뭐하고 있나? 나랑?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고마워. 고마워. 탁구 좀 쳤어요, 아니야? 네, 잘 치워요. 함께 한 번 쳐볼까? 잘 치워. 오, 2회 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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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 오랜만에 생긴 자유 시간을 만끽해보는 휘차 아빠. 아빠가 즐기는 동안 삼총사는? 너무 무서울 때면 크게 웃어보라고. 역시. 근데 웃어도 무섭잖아. 빨리 웃지 마. 아, 돌봐. 아, 돌봐. 눅대 엄청 빠르다. 아, 돌봐. 아, 돌봐. 아, 돌봐. 하면 안 돼. 제 이름은 한나예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 계셔서 대신 아빠가 절 돌봐주셨어요. 아빠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절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져버리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내일 밤 집에서 혼자 아빠를 기다렸는데 며칠 밤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돌아오지 않으셨죠. 아아악! 세상에 공주 너무 좋아. 백살 공주. 공주 너무 일생긴거 아니야? 응. 응.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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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